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놓자 자 이런 채팅 있죠 유튜브만 보다가 처음 왔어요 하지만 첫번째 채팅이 아니다 이런거 딱 눌러보면 1월 28일 오른쪽과 스킨 껴주실 수 있으실까요? 아 네 껴드렸습니다 상대 미드가 나오겠죠 이제 아니지 아크샤넬 밴하고 루시안 픽한거 보니까 미드 루시안이 맞는거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느낌상 루시안 미드인데 그렇죠 포식자 들고 한번 해볼까요 루시안 상대로 나름 괜찮을거 같은데 와 탑은 점화 대전이네 루시안은 철포네요 왜 저말을 안들었지 롱서드 3포션 유지력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건가 그거는 좀 아닌듯함 어 네 잡긴 했네요 다 죽은 듯함 수고하세요 아이고 이러면 리븐이 좀 화가 나지 않을까? 난 모르겠다 난 몰라 아이고 좀 큰일이 난 듯함 어? 타고리가 좀 긴데요 이 친구 이걸 맞아버렸네 타밍하자 퀸인 한번 오케이 상대가 롱서드라서 쌀은 뭐 날려도 괜찮겠죠 상대도 유지력 채우려면 토션 먹는거밖에 없어서 계속 씁시다 이쪽에 와드나 한번 루시안 이거 로밍 못가져 아 라인 밀거라고 그렇죠 이 라인 두고는 못가지 오케이 다크가 왜 안보이지? 바텀에 있나요? 다크 어디가? 바텀에 조금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신발입니다 아 좀 빨라요 아 그건 너무 억울한데 포션은 다 썼어요 루시안 아이고 이게 맞아? 표 하나 더 찍어야겠다 그쵸? 어우 아파 서로 집 가자 그래 아 나 이대로 가면 좀 아쉽긴 한데 잘한 척하면서 조금만 먹어야겠다 150번만 모을게요 인탑에 포션도 사야돼서 상대 텔포 3개 버리자 변하겠습니다 뭐야 뾰라가 아니 리븐이 이겼네 뭐죠? 혹시 인베에서 이기면 지는건가? 아무튼 뭐 좋아요 텔포 타야겠다 좋습니다 부시안 좀 때리다가 다크 노려줘요 아미 굿 좋습니다 아 우리팀 모임 아니 왜 잘해 좋아요 사실 이거는 근데 카사린의 텔포트가 역할이 좀 크지 않았나 아님 말고 아 어 순간 기문 낼뻔했네 방금 바텀에서 이겼다고 루시안이랑 1대1 걸뻔했어 당연히 질텐데 하하 다행이다 그쵸? 그냥 파밍이나 하죠 가비 아이고 바텀이 죽었네요 안되겠다 또 그쵸? 다크 견제나 한번 할까? 네 뭐하세요? 뭐야 모는거 아니었나? 사비 파르마가 바텀에서 물려서 바텀 보느라 미드 못 봤나보다 그쵸? 보는줄 알았는데 안 물었네요 뭐야 이거 아 인생 아 자 가던 가볼까? 이거는 뭐 가주면 될 듯함 상대 좀 무리하는데? 그렇지 네 아하 오케이 아하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안 되겠다 하하하 자크는 안 될 듯함 세력이 좀 많이 차네 두덴 왜 안 가시나요 두덴보다 만년사리가 좋을 것 같아서요 상당히 돌풍 아크잔 칼켄이 아니네 도망가 도망가 무섭다 어? 가주는게 맞을 듯함? 아이고 죽은거 같기도 하고 네 바비 아하 오케이 예스업 빠르게 밀자 빠르게 밀자 폭을 깨지기 전에 왜 이렇게 쎔 이거 데미지 뭐해 도망가야 될 듯함 뭐 되나요 이거? 오? 아니 이게 되네 하하하 야미 좋았습니다 아 오까비 죽었네요 아 이건 못참겠는데? 잠깐만 못참아 못참아 아하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이쪽으로 가서 이게 누구 없나? 뭐 없네요 하하하하 그렇습니다 어 난 갈게 네 수고하세요 이정도 템 차이면 이기지 않을까? 가볼까요? 자크가 근데 봐주고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안해야겠다 그쵸? 길 넣어줄걸 그랬다 그쵸? 자크한테 박았으면 잡았겠는데? 이런건 쏘리 쳐줍니다 근데 이게 제압골드가 없었으면 그냥 박았을텐데 제압골드가 있으니까 괜히 쓸모없는 생각을 하게 돼 이런거 그냥 생각 안하고 박아야되는데 사실 제압골드 시스템이 좀 그렇다 그쵸? 그쵸? 네 맛있다 이게 안 맞아? 참아줘 굿 솔킬 따셨나요? 대충 딴거 같은데 성공 노를까요? 대충 따지 않았나? 아 뭐 대충 딴거 같으니까 오케이 성공 오케이 루샨 솔킬 뭐야 아 둘 다 성공 네 감사합니다 굿 감사합니다 윙 킹 키모링 감사합니다 굿 아 솔킬 딴거 아니었나요? 못따나 설마? 못따때면 미안합니다 사과했으면 됐다 그쵸? 이제 따면 되죠 아주 올바른 생각이에요 이제부터 따면 되지 시간은 많으니까 어? 탑이? 일단 탑으로 왔어 어? 일단 가는 중 다시 어? 어 네 뭐라하라? 뭐랍쇼? 뭔가 안될거 같기도 하고 뭔가 안될거 같기도 하고 사면 안될거 같기도 하고 네 아하 오케이 가버렸 안됩니다 재밌다 그쵸? 자봉 선생님 너무 기분좋게 이기니까 저는 기분이 나쁘네요 네 어? 1111 0 1어시만 더하면 서울대 카사린 가능 이 기회에 서울대 가자 주샹 주샹 솔킬 지금이라도 따죠 가버렸 아 미션 성공 네 성공해드렸습니다 하하하하 fall As 하하하하 좋았습니다 arta 펀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? 저 포식자입니다 14110 뭐야 내 등급 어디 갔음 갑자기 수학이 4등급이 됐는데요 이런 일이 되지 14111 아니 잠깐만 미니언도 111? 근데 미니언은 왜 이렇게 못 먹었죠? 잠깐만 나 지금 봤네 아니 수학을 내 수학시간에 졸아버려서 어 한 80점 맞았나 보다 아쉽다 그쵸? GS상태 왜 저러 아니 그러니까요 분당 5개인데 이겼다는 게 중요하다 그쵸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